와아, 여비하다. 와, 여비야, 여비야. 개피 따라온다, 개피 따라온다, 개피 따라온다. 오케이, 이리왔어. 개피는 저한테 안 되죠. 아, 누가 물팔이. 개피가 저한테 자꾸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바람에 저한테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 사람 기다려라. 아! 앞에 두 명이 왔을 때, 아니, 분명히 왔을 때 미사를 공격해 주는 거죠. 일부러 상대겠죠. 아, 뭐야. 오케이, 무슨 일이야. 오케이, 바보들, 바보들. 와, 예쁘다, 예쁘다. 아, 지금 뭐 다 오달리는데. 아, 뭐야. 예쁘다, 밑에 봐요. 아, 뭐야. 무슨 일이야. 진짜 이거 보시면 돼. 왕왕 한 번 더, 왕왕 한 번 더. 어떻게 저기서 걸리지. 아, 저. 아니, 무슨 일이야. 와, 왜. 아, 뭐예요. 저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트라이더 2탄으로 돌아온 저입니다. 자, 오늘은 가트라이더를 한 번 더 할 텐데, 지금 되게 아침입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가트라이더를 하는 다른 유저들을 만나보도록 하죠. 아, 지난번에 너무 형편이 없는 실력을 여러분들께 보여줬는데, 오늘은 과연 제가 성장했을까요? 보시죠. 지금 초보전 할 건데, 당연히 이번에도 AI를 만나겠죠. 근데 사탕을 먹으면서 할 거예요. 매칭이 빨리 되네요. 좋았어. 좋았어. 오늘은 키보드가, 키보드 소리가 좀 다를 거예요. 아, 뭐야, 뭐야, 뭐야. 키보드가 달라져가지고, 키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번 키보드 소리가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야. 아니, 맵도 이상해요. 방금 봤어요. 가시도 올라와. 희한한 맵이 다 생겼네. 아, 이번 판은 다 AI네요. AI는, 몸 실력을 뽐낼 수가 조금 힘든데, 힘내기. 힘든데, 아... 진짜 유저가 나와야, 제 실력이 발이 되는데요. 그쵸? 자스, 자스. 두고두고두고. 두고두고두고. 오케이. zdej 지난번 보다, 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앗! 쥐서쥐서쥐서쥐서. 쥐서오.. 팻지팻지팻지. 팻지가 1등. 개피가 2등. 첫 더, 더왕은 뭐죠? humor. 턱왕이라는건가? 아! 이번에는 스페이스바를 잊지않고 누르겠습니다. 올려라 올려라. 와 내가 걸릴 뻔했어. 좋았어요. 아니 4등이에요. 엄청 잘하네. 아! 뭐야? 무슨 일이지? 설마 1등. 설마 1등. 설마 1등. 아! 2등이었어요. 실력이 늘었나 봐요. 좋았어 좋았어. 자 초보 아이템 개인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아! 뭐야? 불렀는데... 매비아크랑 똑같나봐요. 실력을 또 보여줘야겠네요. 오케이 이번에는 일반 친구들도 있네요. 남미스테릭. 남미스테릭을 1등. 남미스테릭을 1등. 남미스테릭을 1등. 아! 안 돼! 아! 개피보다 뒤에 있다니. 내가 개피보다 뒤에 있다니. 좋았어. 아! 비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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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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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보호막이 하나도 안나와요. 제가 앞쪽 순서에, 앞쪽 등수였으면 보호막이 나왔을텐데 보호막이 안나와요. 아이, 계피가 걸렸네. 아니, 난 미스테리 왜이렇게 빨라요? 하지만, 도스터를 써주고 이겨버리죠. 와, 야비하다. 와, 야비야, 야비야. 캡피 따라온다, 캡피 따라온다, 캡피 따라온다, 캡피 따라온다, 캡피 따라온다. 오케이, 이들 왔어. 캡피는 저한테 안되죠. 와, 난 미스테리. 고구서롱이라는 애 또 있었네요. 난 미스테리. 고구서롱, 고구서롱. 이 시간에 피시바. 대단한데. 불었다. 아이템 개인장 한 판 더. 지난번보다 소리를 좀 키웠습니다. 남미스테리도 있네. 남미스테리 고구더롱. 내가 이번 판에는 이겨주지요. 남미스테리 고구서롱. 기다려라. 지금은 손풀기 시간. 앗! 앞에 걸리는 걸 보고. 걸리. 아, 니 똥 날라왔고. 오케이, 좋았어. 나이 등력. 와, 누가 물빨이. 이거 개피가 저한테 자꾸 던지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바람에. 저한테 지금 보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구서롱 기다려라. 앗! 개피야. 아니, 개피 뭐야. 개피 왜 이래.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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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개피 개피 개피. 개피 개피. 크레이지 암케이드에서 개피를 한 다음에 스피드 인라인 스케이트를 많이 먹어가지고 조금 빠르게 하면 그게 또 희열감이 있어요. 개피로. 개피가 말라지면. 와 개피야. 너 왜 이러니. 와 개피한테만 이렇게 미사일이 많이 나와요. 이거 사기 아닌가. 진짜로 보복. 보복하는 것 같은데. 또 말라가. 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부스터만 나오고. 와 이거 고구서롱씨. 고구서롱씨가 제 앞에 거. 그 다음에. 아 뭐야. 이건 또 무슨 일이죠. 털파리 메롱씨가 1등입니다. 털파리 메롱. 털파리 메롱은 뭐야. 아이디가. 좋다는 뜻입니다. 또 날라와. 이건. 이것만은. 이거는. 솔직히 인정하시죠. 이건 진짜 개피 탓입니다. 개피가 지난판에 대한. 저에 대한 원난. 을 가지고 있었던게. 들리맞어요. 들리맞어요. 들리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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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파리 메롱. 덜파리 메롱. 고구서롱 고구서롱. 비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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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방. 아 저는. 원주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개피가 안걸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덜파리 메롱. 아까 같이 했던 친구들 다 있네요. 달파리 메롱. 고구서롱은 없네요. 고구서롱. 아침 먹으러 갔어요. 비켜비켠. 아. 남 미스테리. 비열한. 비열한 남 미스테리. 아. 와. 남 미스테리. 미스테리 미스테리 미스테리. 아. 아이템 사이로. 호기먹는 아이템 사이로 가기. 호기먹는 아이템 사이로 가기. 다들 비켜. 다들 비켜네. 앞을 비켜. 남 미스테리 방해. 남 미스테리 방해. 남 미스테리 비켜. 어. 드디어 방어. 오케이 방어해주고. 좋아 WTS. 미사일 쏴주고. 삐지드. 뮤 quieren. 미사일 쏴주고 premia. 헐. 와. 엄청났는데 팔이. 짠짠짠짠. 짠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미사일 날라온다. 아니. 털파리메로. 털파리 메롱 아이템. 내가 앞에서 먼저 먹고. 털파리메로. 바디워 부탁해요. 와 엄청나는데, 팔뚝이. 시작시작시작 시작시작. 미설이 올라온다. 아니, 털파리 메롱. 털파리 메롱 아이템, 내가 앞에서 먼저 먹고 털파리 메롱 바디에브, 마귀에블디티요. 털파리 메롱 얘기해줄 수 없어. 보셨습니까? 저의 화려한 원주 털파리 메롱 리타이언 턴턴턴 남미스를 1등 했습니다. 비결한 수법을 썼죠? 아까 문 처음에 너에게 아닌가? 털파리 메롱인가? 유령맵입니다. 유령맵. 유령맵. 자, 첫번. 처음에 사드부스터 제가 봐주는거죠, 친구들. 요 왔어, 요 왔어. 아니, 말이들 이름봐. 말이들 이름봐. 가슈, 가슈거리에요. 너무 웃기. 오케이. 얼음불파리 공격. 파크. 타오 이자식. 자, 1등은 다시 남미스테리. 남미스테리 1등. 남미스테리 1등. 아니, 아, 이거 타오가 또 저한테 공격을 막 날리네. 좋아했어. 오케이, 2등. 자, 이제 버티면 됩니다. 남미스테리 비켜. 남미스테리 비켜. 남미스테리 비켜. 남미스테리 비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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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아, 오케이, 앞에 2명이 왔을 때 아니, 오케이, 2명이 왔을 때 미스테리 공격해주는거죠. 일부러 3등 했죠. 아,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에이, 구름 때문에 안보여. 털파리메이롱. 남미스테리. 털파리메이롱. 남미스테리. 아, 뭐야? 오마카세타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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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카세타브라. 아니, 오마카세타블. 털파리메이롱이기 올라와야 되는데, 감히... 아니, 벌써. 하지만, 하나는 완주는 완 Duty만 간식장! 끝에~~ tark 911 애플레이lement CB 우리 지방에 파고 있습니다. 가트를... 가트를 좀 바꿔볼까요? 가트를 바꿔, 가트를 바꿔. 가트를 바꿔봐요. 이거 지금 제가 예전에 업그레이드를 해놨나봐요. 뭘 타야되나 모르겠네. 뭘 타야되나, 뭘 타야되나. 가트바디, 가트바디. 맞습니다. 이거 전에 뭐 이벤트 산다고 이거 골랐던 것 같은데요. 사석픽 역시 낮은 활블블라켓드. 저런 저런 이런 기능도 있었네요. 아 뭐야 황금 골머리도 있네 저거. 이런 게 왜 있죠 저한테? 뭐야. 다양한 것들이 많네요 저한테. 근데 보라색이 좋은 거겠죠? 이건 보라색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바나나 밟아스틱 부스트 아이템 했대. 오케이. 자 저 바나나 자주 밟는데. 바나나 자주 밟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자. 자 멀티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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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긴장 해. 초보초부초보초부초보초부초보초보초부초보초부초보초보초부초보초부초보초부초보초부초보초보초부초보초무초보초부초뱅ㅈ보 지난번에 일단 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번엔 좀 귀엽었는데 괜찮을란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임협도 제가 모르면 밉니다. 아니 이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되나봐요. 스타트 부스터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 이번에도 다오야. 이번에도 다오가 저한테 공격해드립니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아 임협 해봤네요. 아 이 카트는 스페이스바 눌러도 뭐 안나가네요. 그렇구나. 오케이 바보들 바보들. 아! 아 기술 보셨나요? 제 기술입니다. 일부러 하고. 자 이거 잘 써야죠. 제가 1단에서 붉은 항모라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명칭이 다른거였더라구요. 바로 대마왕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였어. 자 말씀드린 순간 지금 제가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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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주 잘하고있어. 여기서는 미사일 안쓰고 나왔을때 미사일 파 난 미사일 도이지롱 난 미사일 도이지롱 미사일 도이지롱 아 흐하 아슬아슬 자 미사일을 한번 더 쏩니다. 그리고 이 물폭 물폭탄도 아! 뭐야. 완전 잘했는데. 역시 저랑은 이 요정 카트가 맞나봐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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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4등 했네요. 3등이 잘 안돼. 감히 동영로지. 감히 동영 동영 동영. 동영로지씨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영에 가본적이 없습니다. 다음판. 다음판. 확실히 제가 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놀테유행 상자 멀리. 놀테유행 상자 멀리. 놀테유행 상자 멀리. 되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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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워. 이렇게 두 Toronto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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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올라올라올라 qualquer거.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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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앟.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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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방어선공 1등. 오케이. 웬일로. 좋았어. 좋았어. 1등. 1등. 방어 방어 1등. 와아악. 바나나 또 먹고. 좋았습니다. 자 바나나 또 날려주고요.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너무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좋았어. 우주선도 바로 방어해주고. 우쿠. 구름도 날려주고. 안돼. 좋았어. 인간미.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제가 바나나. 날려주고. 저에게는 보험하겠습니다. 마지막 바퀴. 와아악. 바나나 다 걸렸어. 바나나 다 걸리고. 저에게는 지금 방어가. 아악. 안돼. 모스. 모스모스모스모스. 모스모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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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주선 방어 탭 안켰니. 갑시다. 갑시다. 가앗. 우주선서도. 아오케이. 야 너. 오오오오. 혹시 모르니까. 보호막 쓰고 또 쓰고. 방어막. 방비. 좋았어. 보셨나요. 오오오오오오. 저의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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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등 일등 일등. 드디어. 일등. 일등 처음 아닌가요. 일등 처음인 것 같아요. 좋았어. 모두가 AI여야. 1등 할 수 있는. 저입니다. 모스. 다오. 아 모스다오. 네오. 네오. 네오는 누구지 생각해보니까. 네오 누구죠. 자. 어. 캐스트 완료. 캐스트 완료. 캐스트 완료. 캐스트 완료. 아 뭐야. 설마. 원주 두번. 원주 두번. 원주 두번 캐스트를. 아. 자. 누구누구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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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한번 조보를 벗어나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보를 벗어나서. 한번 달려볼까요. 아니 잠시만. 자. 일대일은 부담스럽습니다. 일대일은 부담스러워요. 자. 뭐 좀. 여러방 없나. 다른 사람들 많이 들어간방. 아직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네요. 자. 승은이쁜 승 승은이쁜 승. 토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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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네명. 네명으로. 갈까요. 다섯명. 완전 유지해. 오케이. 다섯명 가보시죠. 너에게 대답해주지 않나. 아. 진짜 웃겼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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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뭐야. 길이 왜 이래요. 뭐야. 이런 맵도 더 있어. 와. 맵 진짜 예쁘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맵도 있네요. 하하하하하하. 바보 바보 바보. 안돼. 괜찮아요. 아. 아니. 저 친구가 오리를 날려버리네. 오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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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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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날리는 애. 누구야. 누구야. 너무너무 귀여운 오리. 자. 아. 이거 봉길지 못쓰면 안되는데. 자. 놀랍게도 제가 1등입니다. 놀랍게도 놀랍게도 1등. 에르르르. 에르르르. 구름 날려주고. 비캬 비캬비캬. 비캬. 비캬 비캬 비 캬. 오오오. 아슬아슬하게 피해주는 센스. 너무 예쁜 맵이 나왔네요. 신기한 맵입니다. 이 맵 나온지 오래됐는데요. 진짜. 진짜... 처음 본 맵이. 아까 그리고 누구 따라가다가 운 좋게 지름길로 갔던 것 같아요. 그쵸? 자, 물폭탄을 써주고. 와, 저 승은이쁜 송, 승은이쁜 송. 승은이쁜 송씨가 그거 같아요. 오케이, 방어성공. 나도 모르게 들렸어.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보호하기. 앗! 와, 진짜. 아니, 친구들아. 붉은 악마 쓰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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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아, 이거 아슬아슬했는데. 이거 제가 일정할 수 있어서 보고 저. 그래도 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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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추. 원추, 원추, 원추. 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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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추. 하, 뒤에 배경 봐. 완전. 완전 그 좋은 리더 느낌. 미리네. 조이, 미리네. 조이. 미스만가 있었구나. 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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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톨차. 준비 완료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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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오케야, 북파이프. 이매톨 제가 또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고고고,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앞에서 아이템 다 먹네. 앞에서 아이템 다 먹네. 앞에서 아이템 다 먹네. 하지만, 하지만. 오케이, 붉은 악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침착해. 좋았어. 미살도 성공시켰습니다. 마음화가 없는데. 예뻐요. 초록색. 초록색을 날리네. 아, 좌석 실패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상한 물파리를 날리나. 비키세요. 끼세요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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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let's go noise asse retard 이 틈을 닿아서 3등 이 틈을 닿아서 3등 안돼! 와 봤어요 지금 이거 완전 비열한 소품 부스터를 사용해서 빠르게 달립니다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부스터 나이스 타이밍에 나와줬고요 여기서 부스터 써주고 올라가줍니다 오케이 보셨습니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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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 나이스 타이밍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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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세요 제발 비키세요 와우 고통입니다 지금 6등으로 들어온 친구 아까 1등 하더니 저의 실력에 6등으로 내려왔네요 황금탈토끼 가치가 인기가 많은 것 같은가봐요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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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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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추check 해물 도앗 도, 도,춰비 요 말할 수 있는거였어 말할 수 있는거였는데 저한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명으로 시작할까요 꺄꺄꺄꺄꺄꺄 이번에는 바다쑥 뱁입니다 내 앞에서 아이템 먹네요 내 앞에서 아이템 먹네요 점프 와 예쁘다 지금 뭐 타고 달리는데 아 뭐야 와 타고 달렸는데 너무 예쁘죠 뭐야 이거는 보여요 지금 너무 황당한 너무 황당한 와 매비 왜이래요 매비 뭔지 모르겠어 아 물고나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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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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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아 매비 너무 예쁘다 좀 광광하면서 가야되는데 친구들 너무 빨리 떨리네요 너무 못한다고 근데 가운터에 당하는건 아니겠죠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밑에 봐요 밑에 너무 예뻐 아 뭐야 무슨일이야 와 진짜 이거 너무 심한데 광광 한번 더 어떻게 저기서 걸리지 아 저거를 저 회오리 때문에 아까 못 나갔던거군요 이제 알았음 이제 알았음 빨리 바른길로 아 노래가 노래가 좀 더 예쁜 노래가 나와야될거 같은데 노래가 너무 약간은 써 그래서 싸울 때 나오는 노래가 나와 수풀 수풀 지나갑니다 자성은 어차피 못쓰겠죠 아껴도 부스터만 씁니다 부스터를 씁니다 부스터를 씁니다 아니 친구들 왜이렇게 빨리가요 예 오케이 괜찮습니다 와 미리네 초이 미리네 초이 미리네 초이 재강도 해야되요 미리네 초이 매너가 없어 매너가 혼자 쇽 하고 들어가버렸네요 좀 하는데 레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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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칼같이 시작해버려 예 예 갑시다 갑시다 이번엔 타이밍 타이밍 좋았어 시작부터 좋은 타임 얘들아 이렇게 꺾는 코스 이렇게 이렇게 가는거야 알겠니 알겠니 아 불구나봐 제가 누구 누구 박자해서 아 뭐야 이것도 아니 무슨 일이죠 와 이거 뭐에요 왜이러는거에요 아니 이게 바로 어까 이게 바로 어까 어까를 당합니다 하지만 이게 될 수 있습니다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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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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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돌아가네 좋았는데 좋았는데 빨리 가야돼 이렇게 오 나이스 자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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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주고 가운데로 가아주고 진짜 이상한 기발합니다 아니 앞에 친구들 보이지도 않아요 아 이번판도 꽝꽝해야하나 이번판도 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 아마 안걸리게 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가혹한 카트의 세계. 가혹한 카트의 세계. 아 이거 여기서 아까 그 연속으로 깔아뭉개지는 것만 한다고 했어도 만족할 수 있었는데 까비까비 하지만 저 황금 폭포 너무 예쁘네요. 그쵸? 나보구시 1등 나보구시 나보구시 저 천사패시 너무 예쁘네요. 천사패시 너무 예쁘네요. 미리 레츠이 본인이 1등 못하니까 나가버렸죠. 아! 방장이다. 내가 방장 내가 방장 룰룰룰룰룰룰룰 연속가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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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게 뭐지 요거 pinky 리에티 할수 요거 상실 아 아 강태와라. 오 귀엽대. 귀엽대요. 강에나한테 명령을 하다니 꾹꾹꾹, 고고, 아으! 맞습니다. 자, 이 분 4명이 있는 판에서 저의 실력 이 친구들한테 보여줘야겠습니다. 저의 실력, 저의 실력 부쓰더더더더더더더 앙! 동네 앞바퀸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친구들이 보이기만 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 아 미안 보여. 좋았어. 아직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나한테 명령하더니 잘됐다. 잘됐다. 바리케이드 쳐주고 좋았어. 붉은 악마. 아 내가 걸렸어. 자석이 이상해. 뭐야. 하지만 같은 막판을 잘하면 됩니다. 마지막 랩에서 실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나. 하지만 이겨낼 수 있어. 자석을 못쓰면은 조금 불리한데. 어떡해. 어쩌다가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우주선 써주고. 우주선 공격실패. 다시한번 우주선. 다시한번 우주선. 나이스 유턴. 드디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 아. 낼지 않았습니다. 아. 이번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언절미숙으로. 완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 오우 노. 아까웠다. 지워와. 비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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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쟤니아타처럼 이렇게. 자. 다 나가네. 다른 방 가볼까요. 저도. 아. 뭐야. 다른 방 안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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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다시 와있네. 뭐야. 이렇거면 왠아갔어. 이렇거면 왠아갔어. 동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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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띵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동띵 쫄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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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t. 레츠고. 흫. 동띵이도 나락같지. 스타트 부스터를 멋쓰는 친구 봐. 주주주주주. 레츠 고. 두 팅이도 나랑 같이. 스타트 부스터를 못 쓰는 친구 봐. 나의 버계 맛을 보았니. 자, 이번 편에서는 실력 발휘 좀 해봐야겠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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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나나 보호했구나. 드디어 바나나 보호하고, 부스터 써줘. 좋았어. 붉은 악마. 아직. 하지만 뭔가 실패. 물벅석 걸려라. 아. 전 녀석. 마지막 공격해주고, 마지막 공격해주고, 마지막 공격해주고, 한 번 더, 한 번 더. 아. 공감 못했네. 아. 좌석도 못했어. 좌석도 못했어. 또 못했어. 또 못했어. 괜찮, 괜찮. 자. 아. 동띵이는 지금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진한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에스컴드 에스컴드. 아. 뭐야. 어. 동띵아. 배신. 동띵이의 반란. 동띵이의 반란. 반란 반란 반란. 하지만, 가볍게 제압해주고, 오. 아. 보셨습니까? 여기 어디야? 자. 귀를 잃었습니다. 아이고. 좋았는데. 뭐야. 정말. 이게 무슨 일이죠? 방금 무슨 일이어서 한거죠? 아주 좋았던 것 같은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정해줄게. 동띵이의 1등, 동띵이의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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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그래. 그런 날도 있어야지. 자. 일단은 나가고, 막판 가겠습니다. 막판은 국룰이죠. 아이튀김이죠. 초보로 가겠습니다. 진지한 초보들이 걸리기를 바랍니다. 초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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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열다...마리들 걸렸어... 물복탄은... 너무 빨리 해버렸네... 구름 따라주구... 아... 맵이 이상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얘들아 뭐하니? 아유, 뭐해요? 여기 어디야?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도대체... 다들 지금 막혀있어. 이렇게 했는데도 오등? 이렇게 했는데도 오등? 역시 다들 어려웠구나. 초보에겐 너무 어려운 펩입니다. 자, 미사일을 선호해야지 좋은 실력을 기대해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오오오오오오오 두 번 맞았어. 자, 펩블캡비가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디즈니가 공격을 했고요. 아니. 안붙어. 좋았어 좋았어. 다들 문이 움직여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지만 저는 다 파악해버렸죠. 구름구름구름구름구름구름구름다도도도도. 아. 좋아. 좋아 좋아. 제가 일등 할수 있을까요? 정수라!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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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깜짝 오와아악 보셨습니까 우스 일등이란거죠 잘했죠 잘했죠 페블룸캡피 페블룸캡피 2등 3등 영어이름 자 나머지는 못들어왔네요 일도 저리스 저리스 자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게 플레이해보았구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